오늘의 헤드란입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30조 원을 투자해 2026년 세계 5G 시장의 15%를 점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과 문화,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5G 서비스를 개발해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알아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동안 주춤하던 홍역 환자 발생이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습니다. 경기도 안양과 충남 대전병원에서 영유아들이 집단 홍역에 걸리는 등 전국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이른바 5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불리는 5G 시대 세계 표준을 향한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까지 30조 원을 투자하는 등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에는 세계 시장의 15%를 점유해서 일자리 6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주, 부산에서 시작된 공연 영상에 맞춰 시차 없이 비보이의 안무와 사물놀이가 펼쳐졌습니다. 5G 환경에서는 드론의 초고속 비행도 더 자유롭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기념식에 참석해서 세계 표준을 세우기 위한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시작됐다고 선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5G를 기존 4G보다 20배 빠르고 지연 속도는 10분의 1로 줄여서 넓고 안 막히는 통신고속도로에 비유했습니다. 2026년 세계 5G 시장 규모를 1161조 원으로 예상하고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혁신적인 융합 서비스로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 산업들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도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까지 민간과 함께 30조 원을 투자해 5G 전국망을 구축하고 민관합동 5G 플러스 전략위원회도 한 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공공 분야가 먼저 5G를 도입해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2026년 세계 시장 점유율 15%, 일자리 60만 개 창출, 73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5G 시대를 혁신성장의 출발점으로 제시한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 해소도 중요하다면서 중저가 요금제도 만들어서 국민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렇게 5G가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상용화에 들어가면서 관련 산업도 함께 성장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이제 막 첫 발을 뗀 만큼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이름값을 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한데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YTN에 출연해서 5G 관련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시점부터 진짜 승부가 펼쳐진다면서 다양한 서비스 개발로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기 내 줄곧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내세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G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G 인프라 위에 다양한 서비스들 이를테면 헬스케어 건강 관련한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스마트 팩토리 공장에 들어가는 거 또 엔터테인먼트 쪽 방송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승부가 진짜 승부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계 최초 상용화를 달성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기보단 5G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빠르게 창출해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겁니다. 2026년 1161조 규모로 성장할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민간과 함께 3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필요성도 설명했습니다. 통신비 부담을 키운다는 일부 5G 요금제와 관련해선 시장 경쟁에 맡기겠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장 경쟁에 따라서 지금 많이 싸지고 있고 앞으로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가면 더 아마 치열한 경쟁에 들어갈 것이다. 또 연말까지 85개 전국 시 단위에 5G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제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광학의 달을 맞아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알아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순서는 빅데이터입니다. 방대한 정보를 뜻하는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는데요. 5G 상용화를 맞아 빅데이터 관련 산업도 본격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만을 골라 잠재울 수 있는 신약 후보들입니다. 화합물 2천만 건과 단백질 7만 건 등 빅데이터를 조합해 인공지능이 찾아낸 겁니다. 수천 가지 화합물을 일일이 분석할 때 드는 시간과 비용을 100분의 1 이하로 줄였습니다. 여기에 환자 개개인의 정보를 접목하면 신약 후보를 더욱 좁힐 수 있지만 이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의 저희들이 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환자들의 데이터나 이런 부분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되겠지만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와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금융기관 시스템에 잠자고 있는 개인정보는 3,500만 명분에 달합니다. 이를 인공지능에 도입하면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대출 심사나 보험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고 맞춤형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정보보호법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전문기관을 세워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가공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이른바 빅데이터 3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100군데의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만들겠다 약속을 했고 지금 공모가 끝나서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데이터 거래소도 역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단순히 방대한 정보가 아닌 통합된 정보에서 더욱 시너지를 발휘하는 빅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가 풀리고 거래 또한 자유로워질 때 부가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주춤하던 홍역 환자 발생이 지난주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습니다. 대전에서는 소아병원에 입원했던 영유아들이 집단으로 홍역에 걸렸고 경기도에서는 한 병원에서만 2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홍역 환자 8명이 확인된 대전 소아전문병원입니다. 7개월 아기가 엄마와 베트남을 다녀온 뒤 홍역에 걸렸고 다른 7명이 뒤이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만 1살이 안 된 영유아였습니다.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은 더 확산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홍역 확산을 막기 위해 만 1살부터 하는 홍역 예방접종을 앞당기도록 했습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역 환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 새 홍역 환자는 33명이 늘어 이번 유행 사태 뒤 한 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안양의 한 병원에서만 25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예방접종률이 높아 대유행으로 번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홍역 예방접종률도 높고 군집 면역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유지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동남아 같은 대유행으로는 이어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서 해외 여행객을 통해 국지적으로 확산할 우려는 여전히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우석입니다. 임신 중에 빵이나 과자 등의 간식을 많이 먹으면 출산 후 아이에게 식품 알레르기가 생길 위험이 1.5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공동연구팀은 영하 1,600여 명의 엄마를 대상으로 임신 중 음식 섭취 패턴이 식품 알레르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런 연관성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신 중 엄마가 먹은 간식 중 빵과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 과자류가 아이의 식품 알레르기 위험을 1.51배 더 높이는 데 비해 다른 간식들은 아이의 식품 알레르기 발생과 큰 관련이 없었습니다. 연구팀은 과자류 간식을 먹은 여성들에게서 트랜스 지방 섭취가 많았던 점으로 미뤄 트랜스 지방이 아이의 식품 알레르기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오늘 전국에 제법 많은 단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 산간에는 큰 눈이 쏟아져 재발화 우려도 덜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불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강원도 인재 산불 재발화와 충청 지역 산불 등 하루 동안 총 6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초속 10에서 15미터의 강풍이 가세한 것이 원인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산불에 대한 우려도 한숨 돌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남해안 최고 80mm,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에 10에서 40mm,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5에서 20mm의 제법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건조특보가 모두 해제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화요일 오후 제주도와 전남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 강원 산지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cm 이상의 큰 눈이 쏟아져 산불 발생과 잔불 재발화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 산간에 많은 눈이 내리면 이 눈이 녹아내리면서 낙연 밑에 있던 잔불까지 자연스럽게 제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눈으로 강원 산간의 잔불 상황은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필요한 시기에 흡족한 양의 단비가 내리면서 이번 주말까지는 산불 발생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중국이 미세먼지에 이어 모래폭풍급 황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청년방 등에 따르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아라헐시에서는 지난 6일 오후 8시쯤 강력한 황사가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이 황사는 강한 바람과 함께 10여 분 만에 도시 전체를 휩쓸어 순식간에 10여 미터 앞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또 온 도시의 흙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앞서 아라헐시 기상당국은 황사 황색주의보를 발령했지만 엄청난 규모로 닥친 황사에는 속수묵책이었다고 중국 청년방은 보도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신방이 불규칙하고 빠르게 뛰는 신방세동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서울에 거주하는 30살 이상 1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평균 7.9년 동안 대기오염이 신방세동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신방세동 발생 위험을 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하면 3.15 신방세동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율이 4.5%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팀은 대기오염이 장기적으로 동맥 경화성 질환을 유발하고 단기적으로는 자율신경계 균형을 파괴해 결국 신방세동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대기오염이 장기적으로 동맥 경화성 질환을 유발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턱에서 소리가 나거나 입이 잘 안 벌어지는 분들 있으시죠? 귀쪽에서 딱딱 소리가 나거나 모래가 갈리듯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턱관절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퇴행성 골관절염으로 진행되거나 부정교합이나 안면 비대칭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오늘 오늘 시사이언스튜데이 4번 보고서 시간에는 턱관절 장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이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